안녕하세요! 지금은 4시 33분 저랑 주은이의 커플 안대였는데 제 안대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물이 들었어요 주은이가 새로운 안대에 사면 있어요 엘모가 안 돼. 너무 귀여워. 딱 보자마자 언니 생크림을 썼어. 엘모야, 너무 귀여워. 금방 올게. 말하면 안 돼. 치윤아, 치윤아.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좀 비틀비틀. 안녕하세요. 여기 무기 물렸어요. 어디? 청소시간이에요. 이거 찍고 있어요? 어. 아직 청소시간은. 저희 방은. 오, 끼가 들어왔다. 방은 주장 안 되세요. 정면에 나섭니다. 나와라. 나와. 나와. 청소기 돌리는 힌둥이. 청소기 돌리는 힌둥이. 청소기 돌리는 힌둥이. 화장실 청소기 돌리는 힌둥이.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고기 잡았어? 없어요. 고기가 있다. 잠옷. 고양이에요 여기? 근데 이거 길이가 너무 짧아요. 짧다고? 길이가 더. 나는 길어서 적었는데 수은피랑 지금 표정이 똑같으시거든요 이지영이는 솜코 요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이건 뭐예요 파이팅 여리야 지금 싸우고 있어요 화장실이 나 오늘도 열심히 솜콜을 하는 강시현 여자가 여성명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많아요 머리카락 진짜 많죠? 네 머리카락 때문에 고통받는 강시현씨 정시현씨 청소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다고? 아니요 언니 이거 먼저 가요 유튜브 모자이크 해주지 않아? 재정 바닷깎을 기다리는 장유경 자동차도 광고예요 자동차도 광고 이제는 효경이의 솜씨를 보여줄 차례가 없군 여러분 제가 청소를 안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까 했고요 윤지연이 4도 쳤어요 일상이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브이로그 안녕